자, 아이플레이 가을운동에 괜찮습니다. 동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났어요? 귀여운데요? 2부에서는 우리가 말이죠. 2승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승이요. 2승에서 본인만 10승으로 저 두 분이 잡겠다. 그렇죠. 난 그래도 4승인데. 어차피 당신은 봉사의 아이콘 아냐? 여하튼 내가 이번 달에 김형희 씨를 내가 이기겠습니다. 무슨술수하고 내가 진짜 형인형 내가 이기고 모든게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계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좋아요. 하나 되는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작가님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면서 움직이자고요. 좋습니다. 어명이요. 근데 여기서 핸디캡 나오면 좋아요. 공방팁을 가자고. 좋다. 잘 뽑았죠? 잘 뽑았어요. 좋아. 이팔 찬스 갑시다. 귀 아파. 갑자기 말 좀 흰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위에서 책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 아니 지금 감독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머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애플레이 55입니다. 애플레이 55. 화이팅! 자 50에서 104입니다 여러분. 자 세 분 모실게요. 드롭방님 오셨고요. 인천시티즌님 오셨고요. 이분 잘하던데 인천시티즌. 내가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우. 자 고 스타트. 자 원테런 원토스 원 랜덤. 왜 이렇게 와이드가 기냐 다들. 길어요. 자 이번에 잘해봐야지. 자 다섯시 프로토스 파란색 프로토스는 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진영 하얀색 작가형이고요. 그리고 이진영 형인형입니다. 형인형 구발 갈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는 상대분이 프로토스테란 있었으니까 맞춰서 할게요. 화이팅 합시다 진짜. 화이팅 합시다. 자 그 작가님은 삼게이트 질러 팀풀 빌드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센터 모여가지고 좀 맞춰서 하자고요. 좋아요. 첫 게임처럼. 첫 게임 좋았거든요. 방금 경기는 그냥 각자 할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잖아요. 그것도 막 비전 켜주시고 이런 상황 나오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요. 이진영 키지 마세요. 질수도 있지만 무시는 나가지 맙시다 우리. 질수도 있어. 게임하자고 질수도 있지만 무시는 나가지맞자고. 그럼 형. 이영호 선제도 지는데 아픈가다가. 네. 형인형 올해 서른셋이잖아요. 무시당할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 얘기해? 어 그러니까 우리 세명 나이 앞에 100살 넘어. 나 거의 100살이구나. 저 서른하나에요. 네이버 나이가? 어떻게 말 좀 편하게 해도 돼요? 저 서른하나인데. 아 그래요? 네. 친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자 열두시 프로 떴습니다. 아 좋아 흔들어줘요 형. 흔들어줘요. 흔들릴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인아 나는 널 믿어. 형인아 나는 널 믿어. 형인아 나는 널 믿어. 형인아 나는 널 믿어. 형인아 열심히 해볼게요. 자. 어 이거 어떤가요? 아 여덟시. 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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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데 찾아다닐시다. 자 다만두지 않겠어요. 자.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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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봐야지. 작가님 테라 제대로 봐야죠. 메카닉인지 뭔지 봐야 됩니다 가스야 빨리빨리 차라 두발용 잘 흔들어줘요 앞쪽으로 견제 좋아요 셋이 계속 견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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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였다 프로블루 파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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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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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형이 된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형이라고 그랬어 내가 프로블루 같이 싸워요 작가님 싸우고 그 다음에 한 명 종종 뭔가요 자 자 간격적하고 자 6시 프로토스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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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베로스 못 들었지 뭐 안 됐지 않아 베로스 옆에 내린 거 좋아 거기서 자리 잡아 거기 베로스 옆에서 어택당 찍은 머리 나오자마자 잡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벚꽃 부셔버려 부셔버려 그게 너 좋아 그래 벚꽃 부셔버려 우리 우리 이런 사람이야 언제까지 무시당할 거야 보여주라고 좋아 하늘 날아서 좋아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좋아 언제까지 그렇게 무시당할래 바보치겁다 할래 언제까지 좋아 이런 거야 이거야 누가 형 인형 무시했어 자 좋아 끝내버려 자 뒤뚜어봐 뒤뚜어봐 끝났어 대신 9시 끝났고 야 좋아요 아 좋습니다 드디어 잠재력이 터졌군요 우리 작가님 자 좋아요 뭐 텐하면 12시로 이사가셨고 자 그러면 3시에 뭐지 3시 가볼까요 3시 왜 갑니까 6시랑 12시 가봤는데 아 3시구나 화를래 나 되게 바리는 거 아 잘했어요 화낸 거 아니에요 형 아 기분 좋아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자 6시 갈까 그러면 기분도 좋은데 자 6시 기다려 기다려 저 갑니다 이거 뭐 끝나지 벙컷 없이 12시가 12시가 형이 형 조이기 당한다 12시가 12시 아 이거 뭐 조이기야 근데 그거 알아요 벙컷 지금부터 드라이브 사도가 뜨면 벙컷 그냥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12시가 지금 다 잠을 먹었어 지금 다 잠을 먹었어 12시 가 그냥 고 12시 고 끝났지 이거 지로드로 맞아줘 캐논 맞아줘 아 캐논 필요 없어요 드라마 사업이 됐기 때문에 매칭 역할만 해주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자 들어가자 캐논 가자 캐논 가자 캐논 가자 야 가자 가자 캐논 가자 가자 언제까지 부실 안 할래 자 캐논 가자 얘는 뭐 쉽지 캐논 쉽지 하나 더 가자 캐논 하나 더 가자 야 와 드라마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엔신공 엔신공 했어 지금 아우 오 켈로 켈로 와 바깥에서 데이트 때리면 되겠지 뭐 나오시겠죠 어 이건 놀라셨는데 왜왜왜왜 내 컨트롤에 놀랄만 하지 정인훈 대 오면 공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신 페스티볼 통신 페스티볼 이제 강속구 아이 부가 잘 찍으니까 뭐 아 이랬어야 돼 처음부터 이게 우리 신뢰기였어 아이고 좋아 부시고 캐논 부셔버립시다 갑시다 자 저금리 먼저 저금리 먼저 저금리 먼저 저금리 뭐하니 저금리 뭐하니 자 캐논 캐논 간격 자 나는 캐논 때릴게 나는 캐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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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rhyme 끝났어 끝났어 자 6시 한번 보세요 뭐있나 작가님 자 6시 한번 가져 작가님 저랑 나온거 저도 나온거 있으니까 자 12시는 그냥 빼세요 제가 저금리 마무리 질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크 나오니까 이거 계획이 부수고 가자 어쩌고 나와요? 다크 나왔다. 12시 다크 하나 나왔어요 6시도 다크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물읍시다 다크라는걸 이해해주고 아 본질에 들어왔구나 이미 어차피 나왔는데 부숴봤자인데 이미 나왔는데요 자 그래도 리버 뽑아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스파이 올릴게요 자 막았구요 자 작가님 6시 가죠 6시 갑시다 오케이 잡았고 6시 6시 집결하죠 보 6시 보 5시 아 12시 아 12시 아직도 살아있네 12시 제가 12시 만제 끝내볼게요 네 끝내보세요 네 끝내보세요 네 살아서 하니까 안 되겠다 작가님 나오세요 작가님 키즈 파크 간다 제 옥저구 쪽으로 오시고요 나갔어요 누가 나 가셨나요 테란 나가셨네요 고고고 자 6시 바로 갑니다 10개씩도 나갔어요 나가셨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팀플은 좋아요 좋아요 정신 차렸어 우리가 2분에서 좋아 좋아 자 형 다시 종료 종료 좋아 좋아 자 이번에 뽑습니다 플러스 1승이 왜 안나와는데 다크사이클론 좋다 가자 그래 뭐 핸드캡은 계속 피해가니까 뭐 핸드캡만 안 넣으면 돼요 다크사이클론 갑시다 상대사 공방 팀플해서 일단 기 받았어 우리가 여기서 바로 꺾이지만 말자고 다크사이클론 이걸로 가면 되겠군요 들어오세요 자 서브는 계속해서 웨스트입니다 2부 2번째 경기 FA 77 골뱅이 한글 플레이 숫자 77 띄어쓰기 없습니다 비번은 앞자리 뒷자리 더해서 10 세 분 모실게요 자 과연 선맵으로 가느냐 재생맵 교전을 하느냐 아이디가 참 길네요 자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세 분 다 랜덤이네요 잠깐만 아 이거 나 섬이네 그죠? 네 섬이야 섬이야 형도 섬이네 나 섬이야 섬 섬 우리 둘이 섬이고 작가님 1대1입니다 11시쪽 아 1시쪽이랑 와 보여주겠어 한번 야 분명히 합시다 자 진짜 뭔가 보여줍니다 이 판 자 상대편이 뭔지는 일단 제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네 저거 한 명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오브로드로 보고 하지만 앞바닥 먹고 뿜어져 나오는 물량 스타만 할 때 저거가 별로 좋은게 아니어서 자 이번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가님이 편하게 1대1만 잘해주시면 돼요 우리 작가님 또 포토스 한 실력 하거든요 네 보여주십시오 왜 내가 10년 동안 스탄한 실력인지 그렇죠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스타바닥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럼 보여줍니다 오늘 그동안의 과거는 잊어라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사랑 아 이제 이들 두 분 사랑해요 작가님 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 세라 좋죠 아 일단 커세어테크 타야겠죠 내가 아 근데 저거가 있나요 지금 없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보고해야 돼요 사실 뭐 보려도 오게 하겠지만 어 개스러쉬 작가님 이왕 물었어 지금 러쉬거리가 먼게 아니어서 개스러쉬하면 확실히 압박이긴 하죠 압박이 제대로 해서 우리 작가님 타랑이 끝내버리는 거지 그렇지 압박이 안 먹었어요 아 좋아요 상대가 이제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자 아직 뭐 상대 종족에 대한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어 태형님 긴장했는데요 맥 곳곳에 막 SC가 나와있는데 그냥 더 해줍니다 어 이 형은 뭐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건물 띄우기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치 건물 날리기 이런 거 라트럴씨에 또 파나가지고 네 저그가 없나봐요. 오브로드가 안보이네? 일단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그가... 과연... 일단 일꾼 나누고... 저거 없는거같아요. 왕이 봐도. 지금쯤 하나 좀 보여야 되잖아요. 부위 좀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없다. 자단이 좋아. 좋아! 잘한다! 쓰리 배럭입니다 저분. 깨스러쉬 했기 때문에 쓰리 배럭 어떻게 보면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는건데요. 잘한다! 기가 막... 막혀라! 기가 막혀라! 또 온다 또 온다. 두번째 질러. 또 온다 또 온다. 잘한다 잘한다. 잘 치고 받는다. 잘했... 두번째 머리... 두번째 머리... 오케이! 오케이 잡고! 근데 머리 계속 나온다. 쓰리 배럭이라 역시. 작가님이 과연... 끝내버리느냐? 대란을. 보기 좋대. 그렇다면은 경기 참 쉬워집니다. 대란이 없다 그러면? 어우... 부담이... 자원관리 좋구요. 몸 딱딱 떨어지고 좋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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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패스트 옵저버 갈게요. 뭔지 모르니까. 자아... 자... 자... 가스를... 온니만 있는데요 저분? 가스통은 아직도 안 지웠어요. 가스통을 안... 그러니까 안 부시네. 프로토스가 질 수가 없지 그럼. 오케이 드라곤도 나오고 잘한다 작가형 자 그럼 센터쪽에 프로브 한번 가볼게요 중립거 한번 부수나 안 부수나 방심하고 있다가 저런거 한번 훅 가는 경우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싸운다 머리 많긴 많다 형 자 설마 언덕에서 막을 수 있겠지 설마 자 4드라곤까지 나오면 1군까지 나와야겠는데 어허 오케이 오케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립건문 일단 뭐 별거 없습니다 잘한다 7진아 1군 다 왔다 막기만 하면 돼 작가형 뭐 근데 머리 진짜 많아 뭐야 막겠는데 자 뒤로 빼면서 머리는 좀 줄여줬고 잘하고 있습니다 작가형 역시 역시 틀려 야 뭐 왔어 뭐야 이거 뭐야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우리 교재 뭐 왔어 뭐 왔어 뭐야 뭐야 다크 왔어 다크다크 다크다크 셔틀 안녕 셔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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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 야 설마 왜 왜 아 옵저로 나오기 직전에 형 스캔 없어 없어 스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 아 끝났어 나 그럼 옵저로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아 뭐 없나 뭐 없나 없어 아 진짜 오해 없다 이거 아 저구도 있네 저구도 있네 와 5불어도 안 보낸 거야 일부러 아 나도 뭐냐 아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형 빨리 빨리 어 안돼 자 일단 막기만 하자 막기만 진짜 막기만 하자 더도 말고 일단은 저분 뮤탈이지 뭐 또 왔어 뭐야 또 뭐 왔어 또 자꾸 또 왔지 응 자 스킵 펼쳐 아냐 아냐 일단 이따봐 이따봐 안반향 쪽에 한번 풀어봐요 안반향 쪽에 한번 풀어봐요 안반향이니까 뮤탈 때문에는데 지금 뮤탈 너무 많아 아 본진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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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아 어디든지 뭐 안돼 한방울 들게 아니야 내 드라보내만 풀어봐요 지금 어디 야 아 아 그 진짜 많아 아 끝나네 끝났어 형 형 일단 형만 막아봐 형 그리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해요 뭐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저거를 내려봐 그거를 형 그거 다 태워서 저거 막을 거 없을 건데 진짜 자 여하튼 2대2가 되긴 하는데 저거 왔다 드라프 잡으러 왔다 드라프 내려 빨리 내려 태연구 내려 드랍니에게 나오기 무섭게 와 걸려 졌어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어쩌봐 나오기 진짜 1초 와 벗어 와 내가 보기에 저분이 제가 제 걸 때렸다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닐텐데 아 진짜로요? 그럼 억지로 나온 거네 내가 안 때렸으면 아 내가 막 이렇게 막 클릭하다 체력 보려다가 거기 눌렀나보다 어택으로 자 한 분 나가셨고요 아 이거 뉴탄만 막으면 어떻게 어떻게 될텐데 왜냐면 다크드랍 한 분이 아마 노몰트 할 거예요 처음에 다크드랍 오면서 몰트 했을 거라고 아 역시 우리 에이스 작가님은 잘해 한 짓 밀고 중앙으로 나옵니다 내가 돈은 있는데 지금 아 아 내가 내 걸 때렸으면 너무 충격인데 아 와 내가 다크드랍 막아줄게 아 형 털이 더 지워 앞마당에 일단 버티자 버틸 수 있지 곤란 나왔지 내가 드래곤 두 개 올라갈 테니까 앞마당에 폭력 계속 뽑아요 지금 이제 오잖아 또 이제 다크드랍 올 거예요 네 그렇게 완전 뭐 완전 분리한 건 아니고 조금 분리합니다 조금 일단 저기 한 분 나갔고 2대2긴 2대2니까 근데 종족 특성상 메카닉 갖춰지고 템플론 하고 이런 솔직히 뮤탈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는 줄 알고 좋아했네 자 자 히드라 전환했다 히드라 전환 히드라 전환 옥니드라네 또 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형 탱크 놀어 탱크 형이 많아줘 내가 이거 본진에도 가스 파여 일단 가스만 6개 다 넣어 시즈모드 돼있죠? 아니 안했지 시즈모드 안했어요? 아 지금 작가형이 발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집에서 작가형네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놔야 우리가 도와주는데 서로 아 다크 나왔다 또 형 여기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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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셔틀 나이스 작가형 밀러온다 작가형 밀러온다 작가형 밀러온다 작가형 밀러온다 큰일 났다 이거 때려야 돼 아 근데 이 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진짜 병력이 와 여기 여기 다크다크 역시 주황색 표에 강력이 없어요 이 분은 지금 와 병력 진짜 많이 나온다 저 분 거기가 뭐 금지 안 받고 너무 많이 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자 그래도 다크 지겨먹힌 탱크 나왔고 앞마당은 밀렸고요 키드라트 하고 계속 내려간다 형 형 골여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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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권을 부수는 골여티루 형 탱크 나오고 있나요? 나왔네 아 오브로드 왔네요 아 지시 초행했는데요 작가형 밀렸는데 아 내가 진짜 내걸 보고있나봐 그거 아니었으면 아 질 수가 없는건데 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파일론 안돼 안돼 작가형이 막을 수가 없다 아 아 프로토스문도 지금 드라곤 많이 나왔어요 지시 가죠 여유력이 없습니다 지시 지시 내가 내걸 부숴대요 로보틱스를 뭐 여하튼 아 꼬이네 말좀 해요 피시방 온거 아니잖아요 아 피곤해 갑자기 그 피곤해 빨리 뽑아요 빨리 갑니다 많이 피곤하네 게임은 게임으로 잊자고 여기서 핸디캠 나오면 우리는 잘 안해 탁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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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당근해 금방까지 아 아 좋은건 좋은건 좋아 어우 좋은거 어떡해 아 좋은건 좋은거지 이런거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진짜 끝난 기전까지 두게임만 이기자고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 난 지금 본전이에요 나도 본전 자 핵사드 할만해 핸디캠 한 번 더 뽑아 용서 안 돼 좋아 핵사드 아까 좋던 복수를 하자고 아 좋아 진짜 지금부터 2승 가고 끝낸다 그래 그래 깔끔하게 오늘 2승하고 간단해요 집에 자 같이 갑시다 자 애플레이21 뭐 냉정하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들어오신 분 마음 단대로 웃고 나요 2승 딱 하고 갑니다 자 애플레이21 비번 앞뒤도 11 고수 들어와요 고수 2승 딱 하고 간다 이미지 받고 간다 내가 진짜 아 웃겨 어 와 와 다 들어와 그래 다 들어왔어 지금 뭐 방송이냐 뭐 어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무튼 자 고 자 원테나 투 랜덤 후회하실 텐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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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단 저는 5시 저우고요 자 9시 포토스가 작가형 자 11시 저우고 형이 형 어 옆집 갑시다 가야죠 옆집 두들기죠 바로 옆집 간다 보면은 이제 뭐 또 작가형이 나오겠지 뭐 오랜만에 비번 맞추고 어렵게 들었는데 너만 거 아니냐 조정만 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진짜 2승 딱 하고 내가 퇴근하네 2승 딱 하고 내가 퇴근하네 2승 2승 하고 간다 당첨 2승까지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5승 만들어 놓고 가야 다음에 또 뭔가 정수가 있으니까 됐을 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존심이야 또 아니 뭐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존심이 설 건 없죠 그분이 더 훨씬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공표내죠 아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은 지렁이도 발명 꿈틀 한다는 거 도워드립니다 아 꿈틀 합니까? 하죠 아 꿈틀 하기엔 너무 육중한데 좋겠다 형은 나 한 번 꿈틀 댈 때 세 번 꿈틀 댈 때 세 번 꿈틀 댈 때 하하하하 해라 해라 좋아 형 뭐야 이거 선배력이야 선배력 선배력 하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 하십시오 선배력 어 다 만드지 않겠어 어 또 텔 지금 배럭스 아니야 그렇구나 올라가야 있잖아 어 그러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려고 자 투텔 안에 어 전차를 안 가는데 안 가야겠는데 정차를 어 정차는 안 가네요 자 윙닝 나왔고요 하나가 뭔지 몰라요 자 정차로 잡았고 자 일단 벙커 짓기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왜 이렇게 배짱이 좋아? 끝내 끝내 계속 보내 계속 보내 끝냈어 저기 저 분이 계속 보내 아니 벙커나 지으셨네 팩사드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막 하려면 와 없어 왜 나 왔잖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 못 들어갔어 그냥 잡어 일꾼 잡아봐요 아니야 지금 있다가 지금 있어봐 형 좀 오면 어쩌지 머리는 하나야 내가 내 일꾼 잡고 올라갈게 들어올 준비해 일꾼 다 잡았어 들어올 준비해 머리는 잡았어 들어와 들어와 여보 아 벙커 부심 서프 서플 일단 여기 여기까지 자 프로토스도 포지 지었네요 자 이분도 피해가 막심하고 중요한 거 우리 작가 형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는 거죠 무럭무럭 큽시다 무럭무럭 무럭무럭 하세요 자 벙커 이게 잠깐만 붙어봐 잠깐만 이거 봐 저기부터 봐 저기부터 봐 오른쪽으로 톡가 통가 아 분명하게 잘 지었다 이거 일단 깨스턴 구수고요 여기가 안 닿긴 한데 아 머리 나나 머리 나나 좋아 좋아 절대 못 깹니다 자 형 저기 텐 한 번 나오지 됐는데 그러게 그런 말이 안 나오네 작가 형이 슬슬 압박 아 이거 없구나 이게 타이밍이 간당간당하거든 내가 지금 그게 아 간당간당한데 이거 마린 나온다 아 왜 이렇게 머리 나왔다고? 아 저게 말고 저 머리는 상관없는데 이쪽 머리니 아 메디크에 나왔다 이거 나오시겠는데 이제 아 가난하긴 무슨 장 가난하다 아 빨리 좀 자 좋아 여기 폰토 수분이 뭘 아 3일러스 캐논이라면은 자 이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브로드 보내줘야겠네 작가 형 저기 뭐야 저거 다크나 이런거 리버나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숨 럴커야 들어가 버리자 우샤하고 오늘 갈 수 있잖아 럴커야 그렇지 잘했다 너 갈 수 있잖아 바꾸 너 바꾸 럴커야 너 거기 바꾸 럴커야 너 거기 바꾸 럴커야 끝났다 자 끝났죠 거기는 거의 끝났다 자 떠나고 작가 형 떠나고 폐란군이 이제 바이온닉으로 오고 계시지만 잘한다 자 리버 좋아 리버 좋아 리버 좋아 아 좀 더 들어가 냈을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잘 보시고 계시고 자 이제 내가 출동할 때야 자 가자 어 노란색 테라분 아예 도와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기지를 비우셨다는 얘기 미웠단 얘기 어 멀티 하시는구나 월홀포터 하시려고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들어가 이게 부채골이라는 거죠 어 이게 부위명한 부채골 아니겠습니까 끝났네 네 끝났어 어디 내려가나요 야 트로트 수빈이 뭐 가신거지 뭐가 있긴 있는거 같은데 지금 걸어 그래도 자 좋아요 노란색 품 못올라오고 럴커 럴커 야 이건 진짜 이거 나 너무 멋있다 진짜 감동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거 어디에 내가 나한테 감동 버거웠어 지금 잘했어요 잘했어요 가자 너일거야 문때를 보여주자 여기 내가 좋아 좋아 할 줄 알았지 이거 왜 끝내자 이거 2시 2시? 네 2시분 자 어 좋아 나 과연 나 버라토스 분이건 뭘지 뭐 없네 뭐 없네 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이래? 너무 뜸긋들이셔서 난 뭔가 엄청나게 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분노했거든 네? 뭐야? 뭐야 왜 다크야? 뭐야 왜 다크야? 왜 다크야? 왜 다크야? 왜 다크야? 공생님 이분이 셔틀이랑 다크 빌드 가시긴 했어요 공군요 너무 늦게 와서 당하는 기분인데 자 이제 1분 2회가 계속 있구요 이분 거기 오블로드 있죠 오블로드 갔다 놔야 돼요 내가 잡아줄게요 빨리, 빨리, 공짜, 공짜! 너무 잘했다. 차량 아직 안 끝났어, 저기 다섯이요? 다시 맞아, 가자, 그럼. 다시 끝내러. 다시 올라가자, 우리 럭커로. 맞아, 스크레이트 내줘. 시야가 안 밝혀진다, 시야. 다 커왔어, 다 커왔어. 누가 나갔다. 한신 나갔어요. 뭐야, 뭐야? 시야가 없는데 뭐하고 있어? 아이고, 긁어, 긁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자, 나가셨고요. 뮤탄까지 오면서. 나갔다. 좋아. 좋아, 좋아. 이 생각하고 반댔어, 우리. 좋아. 드디어 씹다. 아우, 씹었어. 몇 번이야, 지금. 우리 형도 데려가지 맙시다. 다시 데려가지 맙시다. 예고했어요. 우리 이 생각하고 간다 그랬어. 천사야, 우리 천사. 자, 남았어. 손 나와, 손 나와. 신의 손 나와. 자, 핸디캡만 나오지 마. 자, 빠른모양 가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에리다노스. 아, 빠른모양 하고 싶었는데. 나도. 빠른모양 하면 안 되나? 빠른모양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진짜. 재미로? 어차피 비슷한데. 그래, 공식맨 맨날 했으니까. 룰은 우리랍니다. 개인기 하나. 개인기요? 네. 갑자기 니답식 개인기 하나. 저번에 더러운 개인기에서 이미지 얼마나 나빠졌는데. 아니, 혹시라도 감동을 주면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감동 좋아하네. 갑자기. 아, 이런 개인기를 나한테 꼭 갖다 넘겨. 아, 그럼 왜 개그맨 하는 거야? 개인기 갖고 있어야 개그맨 합니까? 없어도 합니다. 막 하는 거지, 그게. 개인기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기 주변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에리다노스. 턱 깎고 입에 주먹 넣기가 다이었습니다. 아, 그거 좀 위험했어, 근데. 정말 더러운 개인기 한 번 하고. 네. 이미지 나빠지고. 그냥 또 졌어. 아유, 정말. 에리다노스. 빠른 말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번 해주게. 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냐면은. 저 맵이. 찾기도. 아, 이거 오늘따라 에리다노스가 안 보이네. 마음에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가. 아, 참. 아니, 뽑아. 조영춘하고 가위발벌서 이기면 시켜주면 돼. 응? 아니, 조영춘하고 가위발벌서 이기면. 아니, 조영춘하고 가위발벌서 이기면. 이제 고향후배?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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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은 나와야지. 손은 여기 와서 손만 보여줘야지. 빨리 와, 빨리 와. 고향후배, 고향후배입니다. 시간 끌지 말고. 가위바위보. 손 둘 다 안 보이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런게 뒤통수 받는 거야? 내가 분명히 보호 내겠다고 그랬거든. 보호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위된 거야? 응. 고향후배인데. 고향후배인데. 학교후배인데. 야, 학교 어디에요? 검정고시요. 검정고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족보가 굉장한 고등학교인데. 아니, 근데. 눈이 침심하고 맵이 안 보인다. 아, 진짜야. 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 여기 있구나. 아, 들어오세요. 아, 빠르면 내가 뭐 유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보고 싶었는데. 자, 들어오십시오. 방전 애플레이 91입니다. 애플레이 91. 애플레이 91. 비버는 앞뒤 더해서 팔. 가위바위보 이기고 조연출이 좋댄다. 계속 웃고 있다. 자. 저렇게 남의 불행을 저렇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내년 구정 때 고향 내려오지 마라. 자, 곰쥐지님 오셨고. 티마스터. 고! 됐어, 됐어. 나 이미 언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이미 너무 복잡해. 이거 그거랑 비슷하죠? 저거 다크탈클로랑 비슷한 맨 맞나 이게? 이게 형이 지금 혼자 있는 거야 형이.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저기 뭐야. 저기 6시분이 혼자 있는 거죠? 작가형. 맞지? 그 중간에 다리잖아 이거. 다리. 맞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전부 다 1대1이라고? 전부 다 1대1이라고요? 전부 다 1대1이라고요? thumbnail him. 어디 있냐고. 전부 다 1대2 어디 있냐고. 하여튼 아래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아. 자신은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저거를 1대 1. 에비드 C 프레스 못 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얘기도 안 되고 잘.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자, 나의 상대는 아하,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왜 무서워. 아, 이거 한 번 해본 것 같아. 편안. 뭐야, 깍지 안 갔네? 자, 여러분도 다 1대 1이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해 볼게요. 자, 작가형은 뭐야? 저그 대 프로토슨대 추기이트고, 나는 테맨대 저그고. 저쪽에, 제 쪽에서 이노 씨한테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립건물. 중립건물. 중립건물을 부수해 가는 금액인가? 맞아요. 근데, 여기 체력이 좀 낮을걸요, 중립건물이? 낮은데 여러 가지 겹쳐질 때 뭐, 몇 개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거지. 네, 그거. 그겁니다, 그거. 네. 그게 맞아요. 이거 안 반한가봐 설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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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려. 이제 좀 잡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바쁩니다, 지금. 암프 중약이. 아니요, 조객이어를 당했으면 당했다고 얘기를 좀 해요. 아저씨, 조용히 좀 해봐. 나 다 생각이 있어서 당한 거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당했어? 생각이 있어서 당한 거 맞죠? 어. 나 알잖아.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나, 나. 아니 왜 또 치즈야, 또. 아,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이거 해봐. 뭐 재판인데 왜 이래? 아, 정말. 진지를 나눈구만. 아, 참 정말. 이건 아이디 뭐야. 아, 정말. 아, 왜 또 막혀. 아, 이런 허세주, 허세주 뿌리지 좀 마요, 좀. 진지 않아. 너 앞에 나고 있어. 아, 이거 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돈이 있어야지, 진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자, 일단 막았어. 어. 일단은 머리 색이. 일단은 머리 색이. 이분이 일꾼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피가 너무 커가지고 자 좋아 4드론이다 자 형인형 민거죠? 좋아 형인형 밀었고 작가형은 상황이 안 좋네 아 작가형은 상황이 안 좋구나 물에 호프인데 자 나는 밀크 같아요 지금 마페라고 계시네 이렇게 진짜 SUV 완전 사기 망갔는데 전부 일꾼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도 나보다 상황은 좋을 거야 괜히 앞마당에서 내려갔네 아우 봅시다 근데 작가형이 밀려서 자 그럼 형 안전 밀었어요 오케이 형인형 나이스 형 그런거 드랍칩이 그런거 나오면 여기 바로 끊어야 될텐데 어디? 중립건물 여기 머리 6개 다 해요 파란색 테란분도 아우 레이스 왔다 야 레이스네 치즈 이후 레이스 좋아 해봅시다 중립건물을 레이스 하나 뭐 떼라 그래 에 아 아 아 너무 힘있어 그거만 나오면 프로토스웅 무게 내기면 다크 거든요 빌드가 지금. 다크라고? 그러니까 질을 넣었 다음에 바로 다크간 빌드에요. 자 그리고 레이스입니다 저분. 레이스. 드랍식 왔다 드랍식 드랍식. 빨간색 테란 또 어디 있던 테란이야? 아니 이분은 왜 형이 형한테 밀고 나도 드랍이 왔어. 근데 도깨 막았어. 네이스 하나는 형 때린다. 자 빨간색 분은 끝났고. 작가형도 여하튼 막았어요. 좋아. 악한까지 나왔네 프로토스. 아 저분 탱크 났으면 어떡하냐 형 너무 늦게나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 앞마당 잡았네. 자 몰리압 뽑으시면 될 것 같고. 아 저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 저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슨 여기다 커밍을 좀 계시네. 적당히 기잡시다. 아 머리 또 왔어. 네. 그 다음에 또 왔어. 여행 또 왔어. 여행 또 왔어. 자 좋아 오브로드 시야 밝혀드렸습니다. 뒤에 형 뒤에 마인멘탈 해야 돼. 진짜 많이 와. 빨리 빨리 빨리. 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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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마인 앞에다 더. 탱크 났다 탱크 났다. 자 빈집 좋아. 잠깐 빈집 좋아요. 자 작가님 빈집 좋고. 자, 끝내지도 못하겠지만 못 들어가, 배럭수를 막혔을걸? 아, 머리에 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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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옆에 마이메선! 탱크 옆에 마이메선! 탱크 옆에 마이메선! 아, 너무 늦었던 반응이 이거 아까 올라가서 끝났는데 아, 저쪽 보고 있냐고 아깝니다, 아까워 걸쳐 한 8개 있었을 때 형, 탱크 옆에 드랍집 내린다 어, 터졌다 이거 오케이 자, 됐고 작가형은 럴커 들어왔다 럴커, 럴커 못 보나요? 럴커 못 보나요? 럴커를 볼 게 없나요?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럴커를 볼 게 없고 질러 담았고 스캔 들어왔네요, 스캔 아, 스캔 봐 아, 아쉽다 아쉬워 자, 그래도 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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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럴커 없나 우리? 내가 못 나오게 셋 다 잡았어요 그냥 퇴랜은 드랍집 아니면 더 없어 퇴랜은 드랍집 자, 벌쳐 하나 있는 것 같고 저 드랍집 안에는 그리고 퇴랜은 병력이 없어요 건물을 계속 떠다니고 계시고 이거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나이스, 다시 한번 얻고 이번 스캔이 없다면 탱크 전진 빵 자, 계속 오세요 탱크 다 잡아드릴게요 좋아, 탱크 다 터졌어요 잘 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분이 저에게 맞게 했던 사실 제가 웬만하면 치겠는데 그것 때문에 안 쳤거든요 오케이 뽕 자, 자, 프로토스 막아줘야 됐네 작가님 막아줄래 형 저거 형, 저거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아니, 저거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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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잡았고 막아줄게, 막아줄게 자, 일단 센터 자, 일단 센터 바깥 양반 일단 막자고 우리가 이게 다잖아 자, 시즈머드해 내가 총을이 3개에서 시즈머드 그냥 퉁퉁먹어놨겠다 퉁퉁먹어놨겠다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slowly 손으로 걸어주고 apostle 이놈씨 어때요? 별거 없죠? 저 뉴털 꽂혔어요. 우리 이틀하고 간다 그랬어 오늘. 자, 파랑 아빠 같이 갑시다. 좀 났어요. 자, 앞마다 한번 흔드세요. 그걸로. 오케이. 앞마다 흔드시면 형이 와. 내가 여기 있는 거. 앞마다 안 흔드세요. 앞마다 탱크 좀 잡아주실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지역 탱. 안 방해 탱크. 탱크 없는 거. 탱크. 탱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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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내가 다 죽을 테니까 와요. 알았어요. 빨리 와. 탱크 두 대 잡았어. 다 잡았어. 탱크 한 대. 들어와. 무브로 들어와. 쭉. 자, 탱크 오세요. 자, 탱크 다 잡았어요. 왜. 와. 안 마다 한 번 못 먹게 해도 장을 떨어져서 가라고. 뭐야. 저것도 뭐야. 왜, 왜, 어디. 아, 이거 뭐 트로트 쓰고 나오는 거. 여기 끝내. 올라가자 형. 형, 형, 형. 올라가, 올라가. 내가 탱크 잡아줄게 올라가. 탱크 좀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 제발. 어디, 어디. 파란색. 여기 셋이. 끝내야지. 아래만 뒀지 말고. 꼭 끝내야죠. 오케이. 네, 이거. 몇 개는 언덕 아래 시즈모도 하고 올라오면 끝나요, 이거. 여기 없어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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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형님 프로토스 궁 상대로 잘 막고 계시고요. 막혔어? 아이, 잠깐만. 나까지 끝까지 하시네. 대단하시네. 뭐야, 언제 끈 털었어. 자, 본진의 일골 다 어디 갔어? 어차피 일골 여기 많았던 거야. 이 로토스 궁. 자, 프로토스 궁. 형을 잡아야겠는데. 나 마일 담아놓아라. 어, 풀풀 진짜 많네? 그렇지, 마일. 이거밖에 없다. 옵져봐, 옵져봐, 옵져봐. 아, 늦었어, 옵져봐.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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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사운드 별로 없고요, 우리. 아, 빨간 제품 뭐야. 센터에서 먹자, 센터에서 먹자, 이거. 센터 이거 먹어,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었나요? 먹었지, 먹었지. 아, 빨간 제품 어디서 뭐하지? 12시에서, 12시에서. 미네랄, 미네랄 오른쪽에서. 아, 진짜. 왠지 계시네. 어, 근데 파란 제품은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두 분이서, 아니면 파란 제품, 내가 싸울게, 내가 싸울게, 이거. 파란 제품 끝까지, 와. 대단하시다. 열정이. 정종이 친형인가? 왜 이래? 와, 장난 아냐. 끝까지. 와. 아, 또 무송부 압박하십니다. 또 피니 또 샥 하셨어요, 지금 또. 자, 이거 뭐야. 프로토스 못 밀어. 아, 보험력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가자. 여기 내가 막아줄게. 이게 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기다려보세요. 파란 데 막아줬어. 그거 막으시면, 제가 들어갑시다. 파란 데 칠데요. 네, 칠데요, 칠데요. 아니요, 프로토스는 같이 밀지. 파란 데 들어갔어, 나는 못 나오게. 잘라버리거든, 파란 데.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아야지, 여기. 여기도 보냈어요, 저거. 자, 팩토리를. 잡가랑도 올라와야 돼, 이제. 자, 파란 데 또, 잘 됐어, 팩토리. 오케이. 자, 여기는 프로토스 범 병력도 밀었습니다. 오, 추억죠. 왜냐하면 템플러도 없고. 아래 럴커 있고, 럴커 계속 일어나면 전진. 이분이 그나마 업그레이드를 좀 잘 돼서 버티시는 건데. 오, 럴커 너무 신냈다. 아, 진짜. 너무 신내더라. 아,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큰일났네. 아, 파란 데 못 끝냈네. 그냥 여기 같이 끝내자니까. 아, 이게 뭔가요. 자, 갑시다. 어디 갈까요? 아니, 한 지면 끝내면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면 확실히 끝내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확실히 어디. 프로토스 끝내면 프로토스. 왜냐하면 잡가랑은 계속 압박하니까, 여러분이. 다 내려오세요, 저. 프로토스 쪽으로 가자. 시간이 없어. 이번 공연 좀 끝내야 돼. 이거 이번 싸움 이기면 밀면 이기는 거고, 못 밀면 무슨 구래요? 자, 잡가랑 다 올라오세요. 아, 진짜 빨간 데. 아, 이거 여기 넣자고요. 어차피 여기만 밀면 된대. 어제 파란 데 뿐도 안 받은 피 있었고, 빨간 데 뿐은 끝난 거니까. 뭐야, 이거. 잠깐 형들 좀 올라와야 돼, 이제 마지막 싸움. 있는 거 다. 빨리, 빨리, 밀다. 가자, 가자, 가자. 풀어, 풀어. 잠깐, 고. 아니. 탱크가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막 다 죽어. 가자니까. 자, 고해, 고해, 고해. 고아줘. 다행이다. 자, AutoServe'. 탱크 시중 SECONS에 되는 거잖아, 안 troops. 스 concerts? 스톡, 스톡?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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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 이거 퇴근 내려주러 간 거? 우리가 여기 pulls되니까 또 대단하시나? 자, 추가 명령 계속 오고요. 아, 이걸 입력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쫄깃 들어왔고. 암바나 캐논 2개 깨면 이동해진대. 깹니다. 지금 깹니다. 끝났어요, 뒤에 탱크 많고. 자, 미는 분위기. 자, 인정해 주신답니다. 아, 힘들어. 아, 진짜. 어우, 감독님도 독하시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니, 너무 잘해. 유전분들이 이번 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네. 자, 옹는 성적 정리해봅니다. 야, 이승하고 이렇게 좋아하긴 또 처음이네. 아, 괜찮아. 나는 좋아. 자, 빨리. 자, 내일 예고 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예고. 자, 내일은 임성춘, 서경종. 자, 오늘과 같은 분들과 내일 또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영상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김형인, 정진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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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